저는 김어준 씨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영상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보지 못했다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어준 씨의 영상을 봤는데요. 이 백성을 넘기지 못해서 무척 아쉬워했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이제야 본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선 균형이라는 말에 크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균형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 백성을 넘기지 못한 사안에 대해 얘기하는데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백성을 몰아주려고 했던 건 단순히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함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촛불집회에서 많이 외치는 구호 중에 국힘당을 해체하라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린 국힘당을 나아가서는 민주당의 수박들까지도 보수 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싸워 없애야 할 적폐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는 마치 국민이 여야 간 균형을 지향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적폐 세력 청산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심은 적폐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어준 씨가 민심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김어준 씨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관심을 가진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촛불집회에 나가기 전까지는 정치는 정치를 할 그릇이 되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 씨에 관심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청년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말씀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김어준 씨보다 똑똑하진 못하지만 지금까지 민중들이 세상을 바꿔왔고 민중들의 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는 걸 압니다. 우리 민중들은 벌써 수십 년째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정치 권력들의 뒤통수 맞아가면서도 독재에 대항하고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그 처절한 열망들은 현재 100회차에 가까운 촛불을 이어오는 힘이 되었습니다. 민중들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공부하고 실천하고 조직합니다. 정치 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 권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국면도 오직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적폐들과의 타협은 없다고 말합니다. 정치 공학?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건 모르지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압니다. 더 이상 그른 것과 타협하는 정치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제발 국민의 수준을 좀 따라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공학보다 민심을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정치인이고 지식인 아닙니까? 감사합니다.